5월 15일 토요일 오전 6시 40분 바닷가에 나와봤더니 제가 오늘 장화를 신고 나왔습니다.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해파리가 밀려왔습니다. 해파리가 뒷모습이구요 하얗게 투명 젤 같은걸로 감싸져 있고 요렇게 뒤집으니깐 보호색처럼 모래색과 비슷한 보호색처럼 하얗게 제일 감싸져 있구요.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. 요렇게 무겁습니다. 해파리가 아주 예쁜 해파리가 올라와 있구요. 근처에 보니까 또 한 마리 더 있습니다. 약간 다른 어종의 해파리인것 같습니다. 자 해파리 요것도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. 살짝 건드려 보면 아이고 엄청 무겁네요. 자 여기 뒷모습 오히려 날씨가 좀 흐리지만 아이고 저기 뭐 고기가 휑휑 고기 조그만 고기 보이죠 바닷고기 자 오늘 해파리를 여러분한테 보여 드렸고 이 시간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